아내에게 나타난 기적 어느 날 교회에 청소년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는 부흥회 강사는 한참 신앙의 열기가 뜨겁고 은혜가 가득한 시간의 강사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갑자기 다들 눈을 감으라고 하고는 앞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모가 될 사람과 신학생이 될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눈을 다들 감은 상태에서 부름의 요청이 다 끝나고 다들 긴장 속에서 눈을 떠보니 그 많은 학생들 중 사모가 되겠다고 일어난 여학생은 저희 집사람이 유일했고 신학생이 되고 싶다는 남학생은 모두 3명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나중에 눈을 떠보니 여학생은 단 한 명 그 당시고 이 어떤 제 아내만 일어났고 아플사하는 생각이 들었더랍니다. 곧 그의 우연한 계기와 기회로 제가 그 교회에 가서 그 내 명예 학생들을 포함한 학생들과 주일학교 그리고 작년부 성경 공부를 2년 동안 가르치게 되었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니 일어났던 그 여학생 저와는 4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은 7년 후 우연히 만나 결국 우연히 필련으로 바뀌어 저의 아내가 되어 사모가 되었고 참으로 위호곡절에 섬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딸들은 제 아내의 삶을 보면서 자라서 그런지 절대 사모로서의 삶은 안 살겠다고 다짐해 다짐을 하는 걸 보면 분명 목사보다 사모의 삶이 더욱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긴 중형교회, 개척교회, 일본, 인도네시아 등등에서 담임 목사 아내이지만 삶은 거의 공중 나인 무수리처럼 살았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그리고 3명의 제가 가르쳤던 남학생들은 모두 신학교에 입학하여 전도사나 목회자가 되어 섬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일어나세요. 웃음. 아내가 또한 고등학생 때는 허리디스크로 병원을 전전하고 다녔지만 소를 팔아버릴 정도로 돈도 많이 들었지만 결국 낫지 못하고 너무 고생을 하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다녔는데 작정하고 다닌 지 마지막 날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순간 누군가 턱을 탁 치는 느낌이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컴컴한 새벽의 교회몸에서 30미터 지점 다리 위에서 아내 바로 위로 휘황찬란한 십자가가 나타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허리디스크가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40몇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허리와 디스크는 무척이나 건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내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체험과 간증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해도 안타깝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 번 아내는 선교지에서 죽음과도 같은 통증으로 8년간을 고통하며 지낼 수밖에 없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 앞에 있는 일산에 조이풀 교회 라페스타 2층의 수련회에 딸과 함께 참석했다가 교회 소식 시간에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있던 날 조이풀 교회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의 기도 요청에 따라 그날 불치병에 걸린 분들만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님 음성을 담임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일어난 불치병에 걸린 분들이 제 아내를 포함 4명이 일어났는데 목사님이 다 함께 일어난 4분을 위해서 마치 우리의 가족인 것처럼 우리의 아내,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의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다 같이 눈물과 사랑으로 기도하자고 할 때 모든 성도님들이 제 아내를 포함 일어난 불치병에 걸린 4명을 10분간 정말 눈물로 제 아내를 포함 4명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 뿌리며 위해서 기도해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일어난 불치병에 걸린 4명 모두가 완전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 아내의 말할 수 없는 통증과 고통은 그날로 끝나버렸습니다. 4명 모두 치유가 되다니 기도하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두 기적을 체험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아내는 강남성 모병원에 가서 모든 종합검사를 다시 다 했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도 너무나 놀라워했습니다. 이 병은 치유되는 병이 아닌데 치유가 되다니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진은 딸들이 엄마 60회 생일 환갑이라며 보내준 여행지에서 어제 찍은 아내의 사진입니다. 치유 병고침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질병 치유의 성경구절 말씀들을 보내드립니다. 읽던지 묵상하던지 기도드리던지 문자적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뇌마으로 변하는 순간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1.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 2.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3.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극률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4.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지 즈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5.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으시고 저의 병 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극률히 여기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6. 적간에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극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7. 적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8.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9.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날의 빛과 같으리라 10.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11.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12. 내가 그 길을 보았은 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13.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14.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15. 내가 그를 고치리라 13.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14.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의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지질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14.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15.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15.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16.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17.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을 것이라 18. 내 이름을 경애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19.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들인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20.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된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21.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22.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23.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언젠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23. 베드로가 가로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르라 24.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대 25.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25.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24. 예수께서 들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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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